야 이거 벌떼들도 아니고 왼쪽도 왔어 왼쪽 레이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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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어 안 돼 너 죽으면 안 된다 아이 씨 터졌어 수리수리수리수리 수리수리 수리수리 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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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서포트를 1번 하고 오오오 돈이 200원밖에 없다니까 와 레일건 두대야 레일건 줘줘 레일건 얘네들 레일건 줘줘 레일건 줘줘 너 빠져 너 빠져 빠지고 레일건 줘주고 서포트를 붙이는 거지 오케이 레일건이 엄청 세네 아 200원밖에 안오면 지금 자원은 어떻게 더 깰 수 있는 데가 없나 아이씨 이걸로 다 끝내야 되는건가 또 정면이야 이게 지형 지물을 이용하면 언덕에서 공격하면 얘네들이 더 세더라고 그 지형 지물 언덕 효과가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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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이렇게 붙여놓으면 좀 낫겠지 어 하나 퍼진다 수리에 해당 막건부터 수고한 위험한 차량 기술 도착 수소가 가능할거다 혼용된 아래로 모델 두 대만 더 신청해 아래로 정면에 뭐 있는거 같은데? 한 대로 보내보자 뭐야? 뭐가 있는데 쏘는거야? 뭘 쏘는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버그인가? 피가 빠져 이거 왜이래지? 피가 빠지는데? 아 이거 뭐 버그야 뭐야 안보여 스텔스? 저걸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그러면? 유닛 자체가 없는데? 이 스캐너는 못 움직여요? 디스트로이 카피시 디스트로이 리메이닝 갤리시안 포시스 아머 어설티 비필 스모크 그레네이드 아글리티 아 근데 스모크 그레네이드가 스모크 그레네이드 스모크 그레네이드 스모크 그레네이드 스모크 그레네이드 아무것도 없어 다 보내 볼까? 다 보내 볼까? 다 보내 볼까? 공격 기준 그래 슬픈 저게 다 보내 볼까? 아 죽었어 암 보이는 놈이었어요 안 보이는 놈이었어 다 보내니까 죽네 폭풍 속으로 그래도 항공모함인데 이제 전방으로 아직까지는 맛보기입니다 유닛이 지금 뭐 집차 하나하고 어설트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비행기도 나오고 좀 이제 좀 큰 캐리어 아니 캐리어급가구나 캐리어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스트로이어급 뭐 전함 같은게 있겠지 만주킴님 서포터 고맙습니다 그니까 원래 처음에는 조그만 전투기 뽑다가 홈월드 원투도 나중에는 다 이제 구축함급 이상만 데리고 다니지 근데 전투기에 호의가 없으면 깨기가 힘들어요 이게 조합이 있어야 돼서 이게 각 함선에 항공모함 모듈인가봐 항공모함 모듈인가봐 이게 스토리로 치면은 홈월드 원의 프리퀄이니까 그 홈월드 원에서 마더십 나가기 전에 코어를 찾잖아요 그 코어를 찾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이퍼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코어가 있어야 돼 그 코어를 찾는 여정 아닌가요? 그 코어를 찾는 여정 아닌가요? 지금은 마더십을 제작할 능력이 안되나보지 지금은 마더십을 제작할 능력이 안되나보지 이 코어디넌트에서 저희가 헬스게이트래 저희가 헬스게이트래 지옥의 문이라는데 헬스게이트 오오 내가 만든거 고대로 갖고 오네 내가 만든거 고대로 있어요 이게 롸키니 사칼라 믿는거 사칼라 사카라 가 어디 있는데 여긴 자원이 없는 것 같은데? 돈도 없고?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네 조금 조금씩 이동해야 되나 본데? 조금 조금씩 전체가 앞쪽으로 조금 조금씩 이동해야 되나 봐요 자원 자원이 없네 어 인구수 100명으로 늘어났네 식별 되지 않은 적이 보인다는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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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죽는다 와 언덕에서 싸우니까 개털리네 아이씨 아 레이건이 엄청 많아 언덕에 불리야 되니까 적들이 언덕에 있으면 레이건에 싹 털리고 있어 오 마이 갓 우리 비싼 유닛들 인구수 13이 날아가네 어 저기 자원있다 자원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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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노오보님 고맙습니다 보노오보님 고맙습니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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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서 지켜 보노오보님 고맙습니다 돈이 딱 700원 이거 뭐지 만화일까? 파란색은 만화인데 이끌어 아이콘 아이콘 오 마이 갓 아이콘 아이콘 자원이 이렇게 조금 있다니 아아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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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력으로 막아야 돼 이 병력으로 어떻게든 잉구스 50입니다 세컨다리 오브젝티브 업그레이드 아머드 어설티 패브리케이션 이번에 500원이나 하는데? 너무 비싸요 업그레이드가 지금 200원밖에 없어요 돈이 딱 여기서 500원밖에 안줘요 이제 500원 됐네 디펜시브 암호 이거 뭐지? 아아 리페어 시스템 터렛 레인지 시스템 파워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구나 여기서 파워 이 게이지 통해서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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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터십 어빌리티 리치하지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돈이 없네 아 이거 가기 무서운데 패시브 패시브 어빌리티 패시브 어빌리티구나 스모크도 좀 뿌려주고 해야겠다 전투할 때 전투할 때 얘네 능력을 좀 사용해서 해야 돼요 저기 뭐 있는데 앞에 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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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원이다 아 아 아 버려진 버려진 함선이야 3호네 3호 우리께 5호였나 뭔가 찾았는데 적들이 오겠지 연락 늦게 와 어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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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오고 있어요 아닌가 아 아 레이첼은 못 움직인다 여기서 아 안 오나? 안 온다 다시 가 레이첼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오우 스모크 snack 스모크 빽빽빽 빽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도망간다, 도망간다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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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치겠네 돈 캐고 있는데, 이씨 도망간다 빨리가 빨리빨리 도망간다 돌진 털렸었어 레이첼도 보호해야되고 또 왔어 또 왔어 아 진짜 진짜 스킬 쓰니까 졸라 빠르네 와, 애들이 쏘질 못해 애들이 막 날라다니고 스킬 쓰니까 아, 대박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어, 레이건 따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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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지마 야, 100%까지 보여야되 아, 저이씨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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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서 지킬까? 아냐 수리 빨리 해야 된다 아, 본진 미치겠네 어, 기본사치견사님 생각해 고맙습니다 생각해 고맙습니다 래이처, 고맙습니다 인텔, 사이언스 업데이트 이 아티파트는 이 아티파트는 동일한 마테리얼이 오르비틀 프라그먼트에 45년 전에 이, 이건 이 프라그먼트는 이 때까지는 이 테크농에서 빌드 아머드 어설트비 300원이나 해? 아, 되게 비싸네 다 젖은 헤비레일거냐 이게 어, 재개 빨리와 자 빨리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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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정신없다 자 조조 조조 오케이 조조 너는 가서 본체 수리 좀 해라 아니야 수리 하지마 본체를 이동을 시켜야겠어 일로 아 못가 본체가 못 넘어요 언덕을 본체가 못 넘어오네 아이씨 뭐야 갤리시안 어택그룹 정면에서 온다 정면에서 조조 나가라 우와 레일이건 겁나 세 오케이 백 프로 백 프로 백 프로 아 됐어 으흠 히 흠 자 아직 초반이라 어렵진 않아요 어흥 아 여기 자원이 표시되는 이제 갤리시안 크루저가 여기 있대 조심하라는데 적의 크루저를 수리해 빨리 수리해 본진 터지게 생겼다 지금 수리 다 하고 갈거에요 자원이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1500 자원 있고 500, 1000, 100 이렇게 있네 그러면은 이거 한 이게 325원 이니까 이게 325원 아머드 어슬트 이거를 한 4대 정도는 뽑으실 것 같아 자 업그레이드 서포트 크루저 패브리케이션 뭐지 이게 유틸리티 크루저 빌트 포 리페이 리소스 오퍼레이싱 서포트 어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거기로 이동해야 돼요 저기 어떻게 가지 본진이 이동이 안 돼 일로 넘어서 그러면 얘네들 보내야되나 그냥 목숨 걸고 보내야되나 같이 호의를 시켜서 보내야되나 어 햄승현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마워요 돌아서 가야되나 돌아서 갈려면 엄청 돌아가야되 여기 이렇게 크루저 지나가야되 크루저 내가 보기에는 만들어서 가야될 것 같은데 아 또 안보인다 아 이쯤이거든 에스코트 포메이션으로 세이브 아 세이브 한번 할까? 세이브 어떻게 하는거지? 이 게임은 세이브가 중요하죠 세이브 졸라 열심히 했는데 터지면 체크 포인트부터 해야 된단 말이야 어? 레일건 하나 있다 이거 뭐지? 리페이어 레일건 이거 우리껀가? 어? 우리도 레일건이 드디어 생겼어요 빨리 와서 수리해 빨리 수리 수리 오케이 캐리어 혼자 있어 지금 레이첼 레이첼 빨리 가서 수리해라 아 이게 숨겨진 버려진 레일건이 4대가 있네요 4대를 수리해서 우리껄로 만들어야 되나봐 빨리 자원 채취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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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건 레일건을 해놓고 드디어 레일건이 생겼어 우리도 그럼 여기 어딘가에 5, 4대가 있단 얘긴데 얘네를 기동성을 이용해서 찾아야겠네 기동성을 발휘해서 발휘해서 800원 생겼지 그러면 나 마우스 버튼 어디갔니? 마우스 버튼이 사라졌는데? 이거 뭐야 마우스 버튼이 사라졌다니까? 지금 안보여 어 나왔다 다시 뭐 이런게 다 있어 아 이런경우나 리서치 하려고 그랬지 레일건 아직 먹고있으니깐 기다려 꿀팁구에스님 생각이 고맙습니다 이동하죠 레일건도 따라가고 이거 채취하러 가야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고맙습니다 레일건 또 발견 레일건 한개 더 있어요 리페이어 스피드 어 이거는 AAV의 갑옷을 갑발을 25% 증가하는거고 레일건 썬더 어빌리티 10초동안 타겟 암호 어쩌고저고 서포트 크루저의 리페이어 스피드 속도 증가 이거 해야겠다 수리 증가 수리수리 수리속도 증가 사라졌지 사라졌지